제가 항상 느끼게도 엉덩이를 항상 못 쓴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같이 하체 운동을 해준 선수들도 엉덩이를 좀 못 쓰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는데 확실하게 어떤 솔루션을 주지 못했었는데 확실히 딱 어선님이 주셔서 확실히 발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리즈입니다. 오늘은 채널의 특별 게스트를 보내셨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총총님입니다. 총총님이었습니다. 제가 총총님을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총총님의 하체 강화 프로젝트를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요청을 드렸고 스쿼트를 절대 못하고 하체가 절대 안좋게 된다면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하체가 안좋게 된다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총총님한테 스쿼트를 조금 더 잘하는 방법으로 다리가 더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이런 건 절대 안 보여요. 스쿼트를 조금 더 잘하는 방법에 대한 팁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왜냐면 예전부터 버슨님께 스쿼트 데드를 꼭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가볍게 한 번 스쿼트를 하시는 걸 제가 한번 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자세가 너무 완벽해요. 너무 좋거든요. 제가 뭘 개선해드리고 싶은가? 저는 스쿼트 자세를 개선시키는다기보다는 스쿼트 할 때 조금 더 많은 근육을 동원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보디빌링식이라고 말하는 건 웃기인데 조금 대퇴사도의 개입도를 높이기 위한 스쿼트를 많이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세가 절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뭔가 중량을 더 실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금 더 많은 근육을 동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량을 많이 못 드시는 이유가 다른 근육들의 개입도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마 대체 사전에 받는 무게 자체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근육들이 조금 더 개입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무게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지금 특히 가장 힘이 안 들어가는 부분 같아 보이는 게 엉덩이의 힘이 안 들어가요. 엉덩이가 하나도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왜 안 쓰이냐면 되게 간단한 이유예요. 지금 그냥 스쿼트를 이렇게 안 드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근육이 접혔다가 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처음부터 엉덩이에 힘을 딱 줘보시면 다리가 살짝 이렇게 벌어지던지 아니면 발이 무덥된 바트로 이 대체 사구가 바깥으로 개입됩니다. 이 상태를 엉덩이 힘을 딱 잡아놓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보이는 거냐면 스쿼트를 해보면 무릎이 발 보통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라인에 맞춰서 가잖아요. 근데 엉덩이를 잘 쓰는 사람들은 이 라인보다 조금 더 벗어나요. 더 억덩이로 왜냐면 엉덩이로 이렇게 잡아놓고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무릎이 이미 여기서 이렇게 벌어진 듯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스쿼트 아마 큐가 그냥 이렇게 앉자일 건데 그런 큐보다는 무릎을 바깥으로 벌리고 네가 그 사이로 이렇게 약간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앉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하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실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큐를 알려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스쿼트 알려드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중둔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무릎만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게 골반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중둔근이 수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편 털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일자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눈이 약간 처녀 수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렇게 안아가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으면 되나요? 조금 무릎을 조금 더 이쪽으로 다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시고 자이들 피우세요. 여기 힘을 딱 네. 여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오. 사실은 여기 지금 무관으로 잡힌 부분 있죠? 네. 힘으로도 펴주시면 좋아요. 엉덩이 아프게 내려주세요. 네. 이제 엉덩이 힘이 없네요. 지금 거의 힘이 없는 거 알겠네요. 원래 이게 확 들려올라야 되는데 아 힘들어요? 네. 네. 뭐 못 드시잖아요. 그리고 이 밴드는 아저씨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소녀 같은 밴드들 소녀 밴드들 그래서 이게 중둔근이 기능 자체를 못하고 있어서 스쿼트할 엉덩이의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이쪽을 좀 더 센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아 차라리 두 달에 파는 게 있는데 한쪽이 너무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반대쪽을 하얘 못 써요. 아 제가 그냥 오른쪽 다리가 전체적으로 달달해져요. 그러면 이거를 균형을 맞춰주실 때까지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왼쪽을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반대쪽을 안 하면 안 되고 반대쪽을 그냥 해주셔야 돼요. 보통 한 10번씩 아 아 번갈아 하면서 하시면 이게 되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스쿼트할 때 여기가 조금 쓰이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골반이 조금 더 잘 돌아가는 거 아 엉덩이 출력을 확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렇게 앉았다가 올라올 때 이 자세가 여기서 시작 자세가 힘들잖아요. 근데 엉덩이가 개입이 되면 여기서 이미 엉덩이가 확 늘어나는 상태에서 여기서 한 발짝이 확 막 돌아오죠. 밑에서 막 막 잘 치우는 거예요. 거의 또 이러한 얘기가 수월해지는 그런 엉덩이기 때문에 아 아 그러면 스쿼트 한 번씩만 해요. 오케이. 후우 하아 우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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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원정기가 오우 오우 이 방법이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중량을 안전하게 올리는 방법에는 엉덩이가 개입되면 좋으니까 그 방법 한번 고려해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게 왜냐면 어쨌든 보디빌딩이나 클래식 피지컬이 엉덩이 둥근이 되게 중요하게 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둥근 따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스쿼트에서 한 번에 다 사용해서 하면 턱이 더 효율적이고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풀스쿼트랑 하프스쿼트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풀스쿼트를 하면 좀 더 둥근이 쓰이고 하프스쿼트는 4두에 집중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하프스쿼트만 해도 충분히 사용하는 건지 사실은 이제 다리의 자세에 따라, 폭에 따라서 쓰이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길이가 늘 거품이지 하프스쿼트를 한다고 엉덩이는 덜 사용하거나 하잖아요. 하프스쿼트를 하더라도 내가 엉덩이를 딱 힘을 줘 놓고 갔다가 여기서 꽉 짜는 느낌만 잘 가지고 하더라도 엉덩이의 수축이 빠지는데 대신에 엉덩이의 이완 거미가 잘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진짜 고중량으로 하프스쿼트만 해서 수축감을 가져갈 거야 라는 선택의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 나는 조금 무게가 낮더라도 최대한 이완시킬 거야 라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가동 거미 상체에서 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고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나는 좀 더 잘 맞는지를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풀스쿼트 풀스쿼트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은 그 트쿼트 중량 제가 지금 한 160 정도 하는데 네 한 200 만들어서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시다가 또 막히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알려드리면 좋을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주. 언제든지 알아요. 제가 항상 느끼기에도 엉덩이를 항상 못 쓴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른 같이 하체 운동을 해 준 선수들도 엉덩이가 좀 못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자면 확실하게 어떤 솔루션을 주지 못했었는데 확실히 딱 버스님을 주셔서 확실히 발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